함께 카페 운영 중인데 남편한테 처음으로 밥 차려달라고 했다가 이혼하게 생겼습니다. 저는 현재 애 없고 결혼 4년 차이며 남편이랑 같이 카페 운영 중입니다. 출퇴근 같이 하고 일 같이 하고 퇴근도 같이 하기 때문에 맞벌이나 다름없습니다. 카페 오픈하고 초반엔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아서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었어요. 그러다 영양실조 걸린 적이 있어서 이러다간 제 건강이 뭐 되겠다 싶어 저 챙겨 먹으려고 밥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다가 자연스레 남편도 같이 먹게 되었고요.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한다는 말이 있듯이 밥 차리고 챙기는 걸 제가 계속 하다 보니 남편은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서서히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. 어쩌다 밥 소홀히 차리거나 건너뛰는 일 생기면 짜증내기 시작했고요. 설거지도 제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. 평소 오픈 오전 10시 마감밤 11시 하고 알바는 인건비 때문에 한 명만 쓰고 있어 많이 바쁩니다. 그래서 청소도 2, 3일에 한 번씩 몰아서 하는 편인데 그것도 제가 주로 합니다. 오늘 아침에 생리가 터졌습니다. 배도 아프고 움직이기도 싫고 기분도 더럽고 그래서 아침밥 달라는 남편한테 오늘 아침은 오빠가 좀 차려 그동안 매일 내가 했잖아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. 남편은 기분 나쁜지 절 째려보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너 지금 나한테 밥 차리라고 명령하냐? 였습니다. 어이없어서 한 10초 동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러다가 슬슬 빡치기 시작했습니다. 침대에서 몸 일으켜서 뭐가 그리 기분이 나쁘냐고 물어봤습니다. 그러니 제가 방금 명령질한 게 기분이 나쁘다고 하네요. 너무 빡쳐서 몰아붙였습니다. 지금까지 끼니 챙기는 거 100% 내가 다 하고 청소도 내가 거의 다 하고 설거지도 화장실 청소도 그렇고 오빠가 하는 게 뭐가 있냐? 나는 오빠한테 밥 차려달라는 말 하면 안 되는 거냐? 오빠는 매일 같이 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고 같이 일하고 바쁘고 힘든 건 똑같은데 내가 밥 안 차리면 짜증내고 한숨 쉬고 눈치 보고 내가 되게 죄 짓는 것처럼 취급했지 않느냐? 그동안 내가 밥 해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냐? 먹고 싶음 오빠가 해먹으라고 말해도 귀등으로도 안 듣고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내가 몇 년 만에 아침 한 번 차리라는 게 그렇게 기분 나빴냐고 몰아붙였습니다. 그렇게 하기 싫었으면 하지 말던가 안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성질이냐? 그리고 네가 언제 밥 차려달라 그랬냐? 기분 나쁘게 차리라고 명령했지라고 하네요. 어이없어서 웃음 나오대요. 맨날 마누라밥 이지랄하던 놈은 누구시더라? 결국 싸움 났고 남편 혼자 차 몰고 사라졌습니다. 혼자 카페 오픈했는데 시어머니 전화 왔습니다. 그새 일러 바쳤나 보더라고요. 전화하자마자 하시는 말 일하느라 바쁜 애한테 밥을 차리라 그러다니 너무한 거 아니냐?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얼마나 남편 살뜰이 챙기는 줄 아느냐? 너가 그럴 줄은 몰랐다. 등등 노망난 소리 하십니다. 어이 털려서 현자 타임 오지게 왔어요. 어머니 전 일 안 하나요? 저도 똑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데 지금까지 집안일 거의 제가 다 했어요. 그러다 어쩌다 한번 밥하라는 말이 그렇게 죽을 죄인가요? 라고 말대꾸 했습니다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는 등 남자들은 원래 주방 일하기 더 힘들어한다는 등 이건 뭔 개논리일까? 너랑 달리 사장은 이것저것 신경 쓸 일도 많은데 네가 좀 잘하라는 등 어서 전화해서 빌라는 등 기승전 제 잘못으로 몰아가시기에 갱 전화 끊었습니다. 그러니 이번엔 시아버지한테 전화 옵니다. 네가 경솔했다고 말하시네요. 네가 경솔했으니 이 어머니랑 남편한테 정중히 사과하라고 하십니다. 아버님 도저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아까 남편한테 했던 말이랑 시어머니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. 그러자 시아버지는 한숨만 푹푹 내쉬면서 너 힘든 건 아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.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버릇없게 대하냐. 그리고 남편도 내가 좋게 말했으면 그렇게 반응했겠냐며 또 내 탁 기승전 제 잘못으로 몰고 가십니다. 너무 어이없고 화나고 기분 더럽고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너만 부모 있냐 나도 부모 있단 심정으로 울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그대로 다 까발리고 화장실에 앉아서 울고불고 했습니다. 울 부모님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한소리 하셨는지 남편 전화와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. 하루아침에 집안이 뒤집어졌어요. 막막하다기보단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. 솔직히 지금은 이혼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. 대화로 풀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. 3시쯤 남편 카페로 왔습니다. 이 상태로는 도저히 장사같이 못할 것 같아서 알바한테 혼자 카페 맡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차 안에서 얘기했습니다.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굳이 그걸 처가에 말했어야 되냐고 합니다. 그럼 오빠는 왜 말했냐 먼저 일러 바친 건 오빠 아니냐 시부모님 전화 오셔서 나한테 뭐라 했는 줄 아냐고 말하니 자긴 일러 바친 적 없다고 해요. 화나서 부모님 댁에 밥이나 먹을 겸 깠는데 가게 열어야 할 사람이 여기 왜 왔냐고 물으셔서 처음엔 그냥 대답 회피하다가 계속 말해보라고 캐물으셔서 하나 둘씩 대답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물으셔서 대답한 거랑 너처럼 아예 맘 먹고 일러 바친 거랑 같냐고 따지네요. 아침밥 문제도 그렇다. 네가 말을 예쁘게 했으면 내가 그랬겠냐 너 말할 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싸가지 없이 말하는 줄 아냐고 제가 가 잘못한 것 마냥 말을 하더라고요. 너무 화딱 지나서 저도 맞대꾸 했습니다. 그러는 오빠는 나한테 밥 맡겨놨냐 내가 밥해주는 사람이냐 야밥 이렇게 말할 때마다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니야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네 손으로 밥해 먹은 적도 없고 차려준 적도 없으면서 내가 밥상 조금만 부실하게 차리면 짜증내고 일부러 틱틱거리고 한숨 내쉬고 내가 전업주부냐 나는 일 안 하냐 나도 하루에 13시간 일하고 일주일 내내 휴일 없이 일한다 애가 없으니 버티는 거지 나 애까지 있었으면 너무 힘들어서 과로사했을 거다 11시에 마감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것저것 하다가 새벽 1시에 잠들고 다음날 9시 반까지 또 가게 나가고 그러면서 밥하고 집안일 하는 게 쉬운 줄 아냐 카페 차리고 나서 내 소원은 단 하루만 좀 쉬어 보는 거다 설거지 좀 해라 청소 좀 하자 아무리 말해도 그냥 놔두라고 하고 결국 다 내가 하게 하고 오빤 내가 안쓰럽지도 않냐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는 말이 원래 자영업이 힘들 거란 건 알지 않았냐 그 정도 힘든 건 다 똑같다고 합니다 요즘 불경기라 자영업자들 다 힘들다고요 이게 뭔 개소리인지 지능이 퇴화돼서 내가 하는 말을 못 살아듣는 건가 싶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웃음도 안 나오대요 그게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어? 그럼 하지마 누가 하라고 등 떠밀었냐 안 하면 되잖아 하지마 이러길래 밥은 사 먹는다고 쳐도 집안일 손 놓으면 누가 하는데? 집 쓰레기장 돼도 그냥 놔두라고?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하는 말이 마감 타임에 한 3시간쯤 알바 한 명 더 고용할 테니 일찍 퇴근해서 저보고 하라고 합니다 나쁜 새끼가 죽어도 지도 집안일 같이 하겠다는 말은 안 하네요 일찍 퇴근하게 해줄게 그럼 덜 힘들 거 아니야 이러는데 진짜 이 새끼 뭐지? 이 생각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시부모님한테 사과하라고 합니다 두 분 화 많이 나셨다면서요? 도저히 말도 안 통하고 이대로 있다간 화병 날 것 같아서 카페고 뭐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친정 가는 중입니다 이딴 새끼랑 결혼 왜 했을까? 답답하시죠? 네 저도 엄청 속 터져요 후회하고요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가 진짜 잘하겠다면서 사탕발림 하더니 진짜 사기당한 기분이네요 솔직히 근 3년간 하루 13시간씩 일하면서 그것도 3년 동안 쉰 적이 10번도 채 안 되는데 그렇게 일하면서 사이가 많이 멀어진 거 사실이에요 너무 가게에 묶여있고 여유가 없다 보니 그렇게 된 게 당연하겠죠 하루하루 힘들고 지쳐도 좀만 더 버티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터지고 말았네요 친정 도착해서 친정 부모님이랑 진지하게 이혼 문제 얘기해 볼 겁니다 저도 이대로 계속 결혼 생활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